여러분 우선 간단하게 브리핑 드리고 오늘 방송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언급실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네요. 정부가 이제 그런 사태의 위급성 같은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1일 브리핑을 지금 할 정도니까 어제 그제부터 시작됐죠. 1일 브리핑. 정부가 이제 발표를 하고 나면 그게 이제 현장에서 검증 과정에서 현장 목소리하고 많이 다르니까 어쨌든 이번 추석은 잘 넘기고 무사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이제 한덕수 총리가 국회에 나와 가지고 전공의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비교적 이제 한덕수 총리가 좀 강직하고 직업 공무원으로서는 비교적 원칙 있게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최근에 이렇게 행보를 보게 되면 피치 못할 그런 상황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총리니까 옳든 옳지 않든 간에 정부 방침을 옹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도 뭐 전공의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전공의가 뭐 기득권청도 아니고 그냥 불쌍한 전공의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전공의들이 정부 정책 때문에 이제 다 사직을 하고 나가버렸는데 이제 나이도 꽤 되는 한덕수 총리가 국회에 나와서 전공의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전공의를 사주한 세력이나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기호 교육부총리도 국회에 나와서 6월까지만 견디면 우리가 이긴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이제 변호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휴학을 내고 쉬고 있는 그런 의과대학생들이 9월에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9월에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고 저는 이제 유급이 불가피하고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6천 명 더하기 1,500명인가 7,500명이 함께 수업을 이제 받아야 되는 상황이 정기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에 돌아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저 양반들은 무슨 뭐 거짓말이 참말인지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도통있게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제 오늘 한 신문이 지금 병원 상황을 참 취재를 잘했네요. 응급실 실태를 절반 정도가 이제 수용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119호 대에서 그럼 이제 절반 정도는 일부는 2차 병원의 이제 응급실에 갈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적절한 그런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겠죠. 응급실 상황이 상당히 이제 위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응급실의 치료 역량이라는 것이 응급실 그런 가동률 곱하기 배후 진로가의 가동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응급실에 의료진들이 50%가 그만뒀다라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게 0.5니까 50% 그럼 배후 진료가가 50%가 그만뒀다 하면 그게 0.5니까 두 개를 곱하게 되면 0.2호 25%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학의 3차 종합상급병원들의 그런 응급센터가 대략 한 25% 정도에 가동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제 오늘은 한국의사들이 이제 의료비 지출이라는 것이 자체가 수출회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수산업이지 않습니까 이제 내수산업이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이 이제 포켓대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사수가 증가하게 되게 되면은 개원이들 타격이 굉장히 심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고 숫가를 현실화하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 이제 급하니까 윤정부의 관리들이 뭐 이런저런 약속을 하는데 그게 이제 딱 정해진 그런 예산 하에서 움직이니까 그렇다고 건강보험료율을 정치인들이 정치적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올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현재 얼추 이제 가처분 소득의 10% 정도를 건강지출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젊은 의사분들은 이제 이런 한국의사들이 앞으로 어떻게 취하게 될 것인지라는 부분들을 잘 이렇게 가념해가지고 자기 앞길을 개척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윤 대통령 윤 정부가 끝나고 나면 이제 한국 상황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부분을 이제 국회에서 여야가 이제 격돌한 그런 한쪽은 레닌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른 쪽은 또라이 같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걸 보면서 이제 윤석열 이후 윤 정부 이후에 이제 한국 상황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국가 경제라는 것이 개인 그런 가족 경제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수입 내 지출인데 개인은 이제 수입 내 지출하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하지만 국가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공짜 점심 무인 성찰을 즐기는 사람도 있고 또 정치인들은 표를 얻어야 되니까 표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을 줘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적자가 누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윤 정부가 이런 균형 재정 이런 부분을 많이 외쳤기 때문에 그래도 문 정부에 비해 가지고 적자 상황이 상당히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네요 문 정부 하에서는 돈도 많이 썼지만 이제 나라 벌이가 괜찮았지 않습니까 경기가 좋았으니까 문 정부에서는 수입을 넘어서는 지출 규모가 매년 80조 정도를 더 썼네요 매년 대단하죠 그런데 윤 정부는 70조 정도를 매년 더 그렇게 수입보다도 지출을 매년 70조 정도 더 쓰는 겁니다 문 정부는 매년 80조 정도 더 쓴 거고 그러니까 이주호 이규호가 아니고 이주호네요 이주호 그렇게 지금 이제 상황이 된 거네요 그러니까 참 제가 볼 때는 한국은 앞으로 빚 때문에 채무 때문에 아마 큰일을 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윤 정부 이후에 이제 등장하는 정보들도 결국은 선심성 정책으로부터 자유롭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문제를 나누어 가지고 1부에서는 시사 문제 다루고 그다음에 2부에서는 이제 의로 문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기 전망을 갖는 것은